20대 울산 상공위에서 회장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지금 울산 상위 회장이 누군지 이름도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번 회장선거를 앞두고 3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상공인들 사이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울산 상공위에서 회장선거가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번에는 회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지 이현동 차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차장, 1명 중 중도 사퇴할 줄 알았는데 3명 모두 후보 등록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7일 치러지는 제20대 울산 상공위에서 회장선거에는 대원 S&P 박도문 대표와 금량산업개발 이윤철 대표, 대덕 CNS 최상 대표 등 모두 3명이 후보자로 나섰습니다. 네, 나온 분들이 3명의 후보들이 각자 공약을 내세웠죠. 어떤 공약들 했습니까? 네,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도문 후보는 52년 동안 기업을 키워온 저력을 바탕으로 울산의 발전 동력이 될 신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 광역시에 걸맞은 상공회의소를 만드는데 마지막 열정을 쏟아붓겠다며 도전장을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철 후보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와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 상공일의 오랜 수건 사업인 울산 상공회의소 회관 신축을 공략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의 근무한 경험을 살려 지역 상공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해성 후보는 기업 현장을 방문해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풍부한 사회의 봉사 경험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상위 조직을 세신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상위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세 후보자 모두 지역에서 아는 분들인데 과거에는 이분들이 나서는 분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번에는 자신이 서로 적임자라고 열을 올리고 있는데 열기가 너무 넘쳐서 후보자 개인의 검증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 상공인들이니까 후보자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 재반 현황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감사를 받은 자료가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울산 상위 제20대 회장 출마 후보자의 사업체는 지역 상공계를 대표하는 공인의 자격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그래서 후보자들의 기업 공개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박도문 후보는 주식회사 대원 S&P 대표로 지난 2005년에 설립됐습니다. 재간과 기계 제조, 특수도장, 철제 가공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자산총계는 750억 원 수준이었고 매출액은 435억 원, 단기 순손익은 39억 원 손실을 보였습니다. 이윤철 후보는 금량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로 이 회사는 지난 1993년에 설립됐습니다. 전기공사사업과 전기통신공사업, 건축과 토목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자산총계는 850억 원가량이었고 같은 해 매출액은 1473억 원, 단기 순손익은 40억 원이었습니다. 최상 후보는 유한회사 대덕CNS 대표로 1989년에 설립됐습니다. 용역과 인력알선, 일반경비 등 건물관리 전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 자료가 없어서 후보자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2019년 자산총계는 100억 원, 매출액 200억 원, 단기 순손익은 15억 원가량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보자 3명에 대한 지난 2019년 상위 의원회비 납부 금액도 확인했는데요. 박동훈 후보는 558만 원을, 이윤철 후보는 1079만 7천 원, 최상 후보는 345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네, 이렇게 외부로 나타난 경영실적을 들여다봤는데 차기회장 선거를 두고 지역상공개가 어쨌든 본의 아니겠지만 세 갈래로 쪼개지는 바람에 그래서 우려의 소리가 많습니다. 기존 관리대로 하자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상공개를 위해서 봉사해달라고 추대를 하면 수락하는 형식, 이게 이번에는 물 건너갔단 말이죠. 그래서 선거가 끝나도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상위 회장 선거에 3명의 후보자들이 일찌감치 도전장을 내밀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상위 회장 선거에 선거인단이 되는 제20대 일반특별의원 112명이 울산 상위 58년 역사상 두 번째로 경쟁선거를 통해 가려졌습니다. 이번 의원 선거에는 일반 의원의 150명, 특별의원의 20명이 이 후보의 각각 1.5대1과 1.67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선거는 최근 3년간 회비를 완납한 일반 회원 448개사, 특별회원 2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회원사들은 연간 회비 납부 금액에 따라 최소 3표에서 최대 20표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들 회원사가 가진 전체의 3,700여 표를 통해 자기 회장 선거에 선거인단의 당락이 갈려지다 보니 자기 편 회원사를 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물밑작업이 치열했습니다. 치열했어요. 그래서 상위 선관위와 회장단이 과열을 막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들을 많이 하던데 후보들이 말을 안 들은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29일 상위 선관위와 회장단, 회장선거 출마 예비후보자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의원선거로 인한 지역상공계 갈등과 분열을 막기 위해 의원선거 인수를 조정했는데요. 업종과 회사 규모별로 의원을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해 조정안을 제시한 겁니다. 회원 직접 투표로 의원이 구성될 경우 울산 상위 재정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대기업 회원사들이 일반 의원 선거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과열로 대기업 회원사들이 탈락하게 되면 상위 회비가 크게 감소해 울산 상위 존립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예비후보자 3명은 선관이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은 그랬는데? 네, 그러나 일부 후보와 그들을 지지하는 회원들이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반발하면서 컷오프 시도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지지 선거 인단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관례를 깨가며 결국 의원선거를 치르게 된 것인데 회원사들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거 깨질 줄 알았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맘에도 당황스럽죠. 그런데 불편하지만도 불편하고 생소하지만도 어차피 치러져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거인단이 확정이 됐으니까 선거인단의 표심을 한 표라도 더 잡으려고 더 과열되면 과열됐지 차분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선출된 112명의 의원 가운데 30% 정도가 새로 의원단에 입성해 회장선거에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상위회장 선거가 지역, 확연, 혈연 선거에 대해 회장 출마자의 계열사와 협력사까지 가세하는 기업 평가르기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어 지역 상공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차장, 봉사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나요? 도대체 상위회장 자리가 뭔데?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이러는 겁니까? 네, 울산 상위회장은 10만여 울산의 상공인을 대표하는 명예직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겸직합니다. 상위회원사인 상공인들의 불편해소와 권익을 대변하는 순수경제단체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전부인데요. 일선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권한도 없고 오직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와 헌신의 마음이 전제돼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직입니다. 그런데도 울산 상공계가 회장선거로 위험천만한 선거 바람에 휘말려 들고 평가르기가 되면서 회장선거 이후 지역 상공계 분열과 갈등의 후유증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새 회장단이 상공인들의 갈등과 앙금을 말끔히 씻어내 화합의 상공계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상위는 지난 2018년부터 회장선거방식을 종전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사전후보자 등록을 거쳐 임시의원총회에서 최종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꿨는데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듯 부작용이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읽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명예직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열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17일 20대 울산 상공위에서 회장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차기 울산 상위 회장은 진정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자로서 확고한 철학과 지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후보자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2차장이나 전하 원론적인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네요. 이현동 차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